도쥬이! 네네, 선생님! 좋아. 네. 선생님, 수업할 때 뭐 먹어도 돼요? 왜 이렇게 더러워? 그 책장이... 선생님이 매장해요. 아, 선생님! 뭐야, 교복이 막... 도쥬이! 네네, 선생님! 좋아. 네. 선생님, 수업할 때 뭐 먹어도 돼요? 왜 이렇게 더러워? 그 책장이... 아, 선생님이 매장해요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부반장이었을 때 이제 반장을 우러내고 싶어요. 나는... 반장하기 싫습니다. 맞아요! 매력있다! 매력있다! 아무래도 부반장의 그런 책임감이 좀 컸던 것 같아서... 다른 반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. 이제 후보도 공약 들었으니까... Q. Q.